어? 두 분 남았고 저기 보신 분들 오늘 새로 생겼죠? 아 저 오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것만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이쁘죠? 감사합니다 이쁘다는 말이 꼭 듣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고마워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? 트위터 계정 있는 것도 아실 거고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여기 액정 화면은 이렇게 막 불빛 밝게 해서 좋아요 누르셔도 괜찮아요 지금 저희 다음에 할 곡이 신곡이거든요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거 좀 잊으려고 지금 좋아요 누르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좋은 곡이 되지 않을까 네 저희 두 곡 남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는 더 좋아라는 밴드 분타임입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 신곡 들려드릴게요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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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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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